네, 오늘의 시그널은 한주 라이트 메탈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내용 준비하셨습니까? 지금 현대차 기아 그리고 성화이텍 한주 라이트 메탈까지 지금 자동차 자동차 부품주들이 전부 유사한 차트의 모습을 보이면서 서서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게 뭐 개개인의 판단에 따라 다르겠죠. 누구는 지금 2차 전지주가 워낙에 강했다가 지금 조정을 받고 있으니 다른 것들이 상대적으로 키 높이 맞추기라든가 순환매가 도는 그런 성격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아주 길게 가지는 않겠구나 이렇게 판단할 것이고 아니면 2차 전지 조정이 생각보다 더 오래 갈 것이라고 판단하시는 분은 이게 단순한 순환매가 아니라 수급이 일정 부분이 완전 옮겨가서 다른 쪽에 누가 될지 모르겠죠. 지금 사실 바이오도 조금 움직여봤고 자동차도 조금 움직여봤고 여러 가지 조금씩 움직이고 있잖아요. 갑자기 또 대한재단 같은 설탕주가 움직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 뭐 이제 너무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2차 전지 갖고 있는 사람도 비중이 다를 거 아닙니까? 포트폴 내가 갖고 있는 자산에 2차 전지가 얼마가 들어있는가. 그리고 뭐 얼마에 사단 지금 시세차액이 얼마인지 시세차 돈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뭐 그거에 따라서 개인적으로 판단해야죠. 근데 팩트는 어쨌든 자동차 밸류체인이 지금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한줄 라이트 메탈도 현대차 기아의 벤더입니다. 성화 혜택과 마찬가지로. 근데 성화 혜택은 오랫동안 내연기관차 부품을 하다가 전기차 배터리 외장 케이스로 넘어간 케이스고 그 케이스와 케이스는 다른 말이죠. 한줄 라이트 메탈은 지금 라이트 메탈이라고 이 사명에서 벌써 느껴지잖아요. 메탈은 메탈인데 라이트 메탈이잖아요. 아, 그럼 이제 뭔가 가벼운 금속에 대한 느낌이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당연히 그래서 경량화의 소재에 대한 부분입니다. 아까 전에 성화 혜택이 40년간의 연은 있지만 전기차 부분으로 부품을 개발했기 때문에 현대차의 계속된 선택을 받는 것처럼 지금 이 한줄 라이트 메탈 같은 이 회사들도 당연히 전기차 전용 부품으로 많이 쓰여야 앞으로 살아남을 수가 있겠죠. 근데 전기차 배터리는 상당히 무겁기 때문에 왜 그 전기차 전용 라인에서 뽑겠어요? 내연기관차와 완전히 샷시부터 다르기 때문이에요. 왜냐면 무게 자체를 배터리 무게로 빠지는 것을 다른 쪽에서 줄여야지만 되거든요. 그러니까 차량 경량화라는 것은 단순한 차량 경량화 테마가 아니라 이건 전기차 테마에 들어가는 것이죠. 차량 경량화가 필수적입니다. 안 그러면 전기차 배터리의 무게를 다른 쪽에서 빼지 못하면 차가 너무 무거워져요. 타이어도 보면 전기차 전용 타이어로 나오잖아요. 내연기관차 타이어랑 다릅니다. 지금 현대, 기아, 르노, 삼성, GM, 포드, 니산 메이저 완성업체들부터 우리나라 업체들까지 전부 고객사를 두고 있고요. 근데 여기서 현대차 매출 비중이 50%가 넘기 때문에 성화 혜택도 그렇거든요. 지금 성화 혜택도 사실 현대차 매출이 절대적이에요. 현대차 매출이 거의 막 70, 80%여서 그걸 현대차가 잘 나갈 때는 좋은데 못 나갈 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서 다 변화하는 게 중요한 부분이고 한주라이트 메탈도 마찬가지로 현대차 매출 비중이 51.5%라는 게 어떻게 보면 어쩔 땐 강점이 되고 어쩔 땐 약점이 될 수가 있어요. 그거는 경영진들이 판단해서 때때에 맞춰서 변환을 해야겠죠. 여기에 지금 한주라이트 메탈의 기술은 바로 이겁니다. 반응고 주조 기술이라는 이 기술을 활용해서 알루미늄 초박형 차체, 전기차 부품을 개발하는 건데 여기에 세 가지 주특기가 있어요. 멀티 이중 접합 중력 주조라는 이 기술로는 한 개의 용탕 용탕이 뭐냐면 금속이 녹은 상태 그 녹은 상태로 4개 라인에 동시에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생산성이 극대화가 돼요. 4개 라인에 하나의 녹은 물질로 한 번에 4개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기술 때문에 한주라이트 메탈을 쓸 확률이 높은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모래를 활용한 대형 중공저압 주조 이 기술이 있습니다. 이거는 복잡한 형상의 부품 대형 부품 생산에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전자교반 고압 주조 그 대형 부품 생산에 사용되는 것이 멀티 이중 접합 중력 주조고요.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 주특기는 전자교반 고압 주조입니다. 이거는 고강도 그리고 고인성 땡기는 거죠. 제품의 특화된 주조 영법입니다. 이게 전자기력을 활용해서 초정밀 주조 제어를 가능하게 하는 기술인데 경량화 및 고강도 스펙을 충족하는 데 필수적인 주조 기술이에요. 이 세 가지 주특기 주조 기술을 가지고 뽑아내는 알루미늄 경량화 부품이 앞으로 전기차 시대에 무게를 줄이려는 완성차 업체들의 선택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한 대로 2000년제 대체제이든 꾸준히 가든 어쨌든 간에 지금 자동차 밸류체인이 현대차 기하부터 시작해서 밸류체인이 가지로 딱 뻗어나오는 게 다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후발로 한주라이트 메탈 이것도 지금 움직일 가능성이 있으니까 차트도 그동안에 성공 많이 했던 라온텍이나 퓨런티어처럼 밑에서 훑은 다음에 서서히 계단식으로 올라오고 있는 모양이거든요. 그래서 좀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주라이트 메탈은 전기차 시대에 중량을 줄이는 기술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격 전략도 좀 간단하게 알아볼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가총액이 작습니다. 시가총액이 1320억이고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보유율, 기간 보유율 보지 않아도 변동성이 심했겠죠. 그리고 차트도 사실 변동성이 대형기업보다는 심하죠. 그런데 이제 그거를 포함해서 봐야죠. 대형기업이 움직이는 현대차 기아의 그 부분을 보고 같이 보는 거죠. 여기서 지금 이 갭 상승한 부분이 생긴 다음에 여기서 위에 매물을 소화하려고 몇 번을 찔러봤습니다. 찔러보고 이제 매물이 약화된 왜 찔러보냐면 2016년 7월에 이 거대한 피래침이라고 하죠. 피래침 운봉이 있으니까 여기 피래침 운봉 같은 경우에는 급격히 떨어진 모습이라 여기 물리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여기 근처에만 오면 팔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쏟아지기 때문에 이 매물을 한 번에 뚫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 4개월 동안 뚫기면서 지금 깨고 있죠. 하나씩 깨어나가면서 매물을 소화하면서 9천 원대로 진격을 하지 않을까. 그리고 현대차 기아가 쉴 때 이 중소기업이 돌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우하이텍, 한주라이트 메탈. 그다음에 현대차 기아가 한 발 더 가주면 성우하이텍인 한주라이트 메탈이 더 갈 수 있는 룸이 더 열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현대차, 기아, 성우하이텍, 한주라이트 메탈 이렇게 통으로 같이 놓고 포트폴리오를 보면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한주라이트 메탈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